나는 부자될 거야. 그냥 돈이면 뭐든 다 하는 애야. 가난한 죄는 아니잖아요. 가난한 죄가 아니야. 병이지.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기회가 생긴다면 넌 어떡할래?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다. 대가도 치러야지. 돈 냄새만 수 없어서 피해가는 놈이랑 돈 냄새면 반장하는 놈이랑 친구라야 돼. 금수저 할머니 알지? 너 진짜 황태용 맞아? 이건 당연히 승금이겠네요.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수저야. 너하고 동갑이 내 집에 가서 그 수저를 밥을 3번 먹고. 그러면 너하고 걔하고 싹 확인해서 걔 공로가 이 공로가 되는 거야. 이거 얼마일까, 저거? 야, 계승차. 잘 만났다. 나 좀 쉬어야겠다. 반응이 있잖아. 잘 먹을게. 나 좀 뼈고픈데. 혹시 라면이라도 먹고 갈 수 있을까? 먹자. 잠깐만. 우리가 진짜 친구 사이긴 한 거야? 내가 이 황태용이 어떻게 해, 이 친구야? 반지하 살면서 이런 중고 교복에 싸구려 운동 하나 신는 네가? 너 왜 이렇게 해, 이 친구야? 너 빨리 씌워, 이 새끼야! 나도 끝까지 갈 거야. 나도 막 가! 가라고! 야, 어디야? 야, 어디야? 안 돼, 너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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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目만 좀 주십시오. 그런 걸 왜 갖고 다니는 거지? 운명을 바꿔볼 거예요, 서로. 바뀐 건가? 아빠 아빠 만주희 왜 오랜만에다 황태형이 한 번 자식아 황태형 지금 나한테 황태형이라고 했다 우리 태용이한테 왜 이러는 거지 우리 태용이? 난 황태형이니까 한 번 봐 내가 안 누른다고 이게 진짜 밤이야 저기요 나야 너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게 편할 거 너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게 편할 거 아주 잘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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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